시작! 시작한다 요판하고 조금 자고 올까? 낮잠 조금 만 자까? 아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즉초! 그럴 수 있죠? 즉초 즉초 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죠 잡히면 삭대는거야 무조건 나 즉처시키려고 분명히 쓴걸걸. 100%야 내가 봤을때는. 나 죽이려고 지금 즉처 쓴거야. 딱 느낌이 왔어. 응기네 개꿀 커뮤스. 아싸 응기. 응기 잡자마자 즉쳤어야지. 종구? 소름. 헐 종구라니. 헐. 정신줄 났죠. 이 맵에서 종구. 아니 그냥 전체적으로 종구를 하면 안돼 얘들아. 니들한테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. 지금 랏서비지? 아니 한국서비인데. 나 한국서버임. 꺼져 꺼져 꺼져. 나 한국서비지자꺼. 상환이 된 거야. 정신의 진심. 함을 안주니. 이따가 다가가가. 아깐 당시 한국서비지자꺼. 이는 Ubuntu 3회에 그러니까 또 여인은法이라고 합니다. 쏘아 빠져x2 하지만 빔샤벨은 마지막까지 잘 썼죠 빔샤벨 개꿀 썼음 빔샤벨을 잘 했으니까 허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빔샤벨을 끝까지 다 썼어요 그러면 되게 좋은거야